아침 루틴이 시작됐는데요. 그렇죠. 아침에는 뭐니뭐니 해도 슬레이트죠. 정확하네요. 그리고 맞아요. 우리 FD 여러분들이 저기 치고 빨리 내려가거든요. 그걸 그대로 따라하네요. 치고. 도망가고. 한 대 한 대 다 저렇게. 조명까지 완벽해요. 오. 우리 FD. 우리 FD. 우리 FD. 우리 FD. 오. 어머나 이게 뭐예요. 이거 아빠가 집에서 하나? 뭐 따라하는 것 같은데? 누나가 준비한 거. 우리 FD. 아빠한테 얘기하나요?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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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나은이가 준비한 거야. 나은이가 준비한 거야. 아 혹시라도 깨질까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지금 나은이는 계속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 자꾸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든이 아 거든이 짜증나죠 아 이거 안 된다 와 이 면은? 한 방에